네 안녕하세요. 구글 이노베이터에게 듣는 구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학습 전략 2. 2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구글 이노베이터고요. 박정철 교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렸고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도구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런 투 런 기술, 그리고 유선생에게 배우기, 세 번째 구글 독스를 이용해서 작가가 되기, 그리고 구슬러 되기. 구슬러 되기는 구글의 도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다가 몰아넣었습니다. 너무 도구가 많아서. 어쨌건 오늘 다양한 도구들이 소개가 될 거니까 한번 재밌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죠. 올해 지금 이제 초등학생들은 평생 6개에서 8개의 직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게 약간 저주 같기도 하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자기가 직업을 바꿔서가 아니라 직업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로봇들이 들어오고 인공지능들이 직업을 뺏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러닝머신. 뭐든지 빨리 잘 배워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거기에 또 안전하는 게 아시아 아니라 또 하나 새로운 것을 또 나갈 수 있는. 결국은 지치지 않는 멘탈도 필요할 것 같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우리 대학생, 해양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의 모습은 교수님들이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 그냥 받아 먹으면서 대학생활을 보내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편하겠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는 교수님이 입에 넣어주는 거 외에도 바다를 만나면 배를 만들고 산을 만들면 비행기를 만들어서 극복하는 즉 흔히 말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그러한 형태의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그 과목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를 극복하는 그 노하우를 배워야 된다. 4년 내지는 6년 내지는 10년의 대학생활 동안 그거를 꾸준히 연습하면서 결국은 성장을 한다. 그런 거죠. 저희가 흔히 두 가지 인재의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007형 인재죠. 뭐냐면은 영화 보면은 막 나쁜 놈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007이 딱 출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닥터큐가 잠깐만! 그러면서 선물을 줘요. 보면은 뭐 레이저가 나가는 반지라든지 톱니가 달린 시계입니다.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멋지게 탈출을 하죠. 근데 이제 요거는 예전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대학 가시고요. 가셔서 성적 잘 관리하시고 토익, 토플 잘 치시면 좋은 회사에 갈 수 있고 그러면 성공합니다. 라고 하는 앞날이 예상되는 좀 뻔한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가 보였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는 시대가 온 거죠. 안타깝지만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맥가이버처럼 주머니칼 하나만 있으면은 뭐든지 뚝딱뚝딱 주변의 사물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인재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딥퍼러닝이라고 해서 이 휴렛 패커드의 그 패커드 재단에서 만든 컨셉이요. 흔히 말하는 미래의 스킬셋 4c 네가지 크리에이티비티, 크리에이티컬 띵킹,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이 네가지에 덧붙여서 아카데믹 마인드셋과 런 투 런, 런 하우 투 런 기술을 중요하게 보았는데 저는 여섯 번째 런 투 런 기술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구글의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글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불과 몇 년 뒤면은 무언가 또 다른 회사의 도구를 배워야 될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기술보다도 배움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시 웨이츠킨이라고 하는 실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9살에 미국 체스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챔피언이 돼서 그랬는지 그 이후에는 별로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21살 때 길을 가다가 잔디밭에서 이렇게 태극권을 하는 중국 노인들을 보고 거기에 매료돼서 태극권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세계 태극권 챔피언이 됐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 뭐 9살에 체스 챔피언이면 천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체스는 머리로 하는 거고요. 태극권은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영역인데 머리 천재가 몸도 천재였냐. 그런 건 아닌 거고요. 이 책에서 배움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조시 웨이츠킨이 이야기를 합니다. 체스건 태극권이건 모든 것에는 배우는 요령이 있고 나는 그 요령을 알고 있다. 즉 Art of Learning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뭘 해도 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영어 능력도 중요할 거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대학 다니는 동안에 습득해야 될 최고의 스킬은 배움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단시간에 아주 고농축된 효율로 다른 사람들 이상의 업적을 이루고 이해를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배움의 기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의 캐롤 드웩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초등학생들한테 퍼즐을 준대요. 그러면 이제 딱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 이거 너무 퍼즐 어려운데요. 저는 퍼즐을 원래 못해요. 저희 집안 식구들은 원래 퍼즐을 못해요 라고 해서 딱 선을 긋는 친구들이 있대요. 흔히 말하는 고정형 마인드셋입니다. fixed mindset. 내 능력은 여기까지고 이거는 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변할 수 없어. 따라서 나는 어려운 퍼즐은 안 할 거야. 어려운 거 했다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부끄러우니까. 요런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몇몇 친구들은 퍼즐을 못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집에 가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선생님 이 퍼즐 어디서 팔아요? 어? 왜? 이거 오늘은 아무래도 안 풀리는데 집에 가서 연습하면 조금만 더 하면 풀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전을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내 능력과 실력은 여기까지 밖에 없지만 좀 더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growth mindset.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은 그러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강자와 약자가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와 배우려 하지 않는 자죠. 배우려 하는 즉 growth mindset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과제가 도전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죠.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오늘 나머지 시간도 재밌는 도구들을 한번 같이 배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유 선생님한테 좀 배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유 선생님. 아 누구죠? 유 누구누구 선생님인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안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 정말 배울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담당했던 구글러였던 이 케빈 알로카가 쓴 책을 보시면 외계인에게 지구에 대해서 알려줘야 한다면 나는 구글 검색을 알려주겠다. 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면 유튜브를 알려줘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 정도로 유튜브 안에는 인간의 어떤 희로애락, 쓸데없음, 엉뚱함, 부끄러움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인간에 대해서 궁금하면 유튜브가 딱인 거죠. 그만큼 유튜브 속에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들어가 있습니다. 99%는 물론 쓸데없는 영상일 수 있는데요. 그 1%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 1%만도 배움의 컨텐츠가 있다면 충분히 배워볼 만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를 유선생이라고 부르고요. 유선생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com 슬래시 하시고 러닝 들어가시면 유튜브 역시도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시고 유튜브 안에 러닝 컨텐츠를 모아놓기 시작했어요. 주식 궁금하세요? 부동산 궁금하세요? 살 빼는 법 궁금하세요? 정말 전 세계에 전국에 내놓으라 하는 유튜버들이 공들여서 만든 컨텐츠들이 쭉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대학이 과연 영원할까? 네. 유튜브 들어가서 러닝 한번 보시면 그 어떤 교수님 못지않은 물론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만 그래도 꽤 좋은 컨텐츠들이 정확한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교과서 공부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이런 글러브 끼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림으로 되어 있으니까 중간중간 단계들 보기가 어렵거든요. 제대로 배우려면 직접 보고 배우는 게 제일 좋죠. 바로 동영상입니다. 유튜브가 갖고 있는 그 장점.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도 가르칠 수 있어요. 혹시 유튜브 채널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댓글창에다가. 유튜브 채널을 직접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의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보는 눈도 생기죠. 편집이 좋구만. 공부를 열심히 했구만.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도저히 할 게 없어요. 내용 뭐 할 게 없어요. 먹방 할까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시죠. 도서관에서 막 뭐 단어도 외우시고 막 하시죠. 저는 많은 학생분들에게 이거 권해드립니다. Study with me.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습을 라이브도 괜찮고 녹화도 괜찮아요. 찍어서 올리세요. 여러분의 기록도 될 뿐더러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공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Study with me 검색하시면 정말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아마 이미 학생분들은 뭐 구르미 캠스터디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건데요. 어쨌건 학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손쉬운 컨텐츠는 Study with me 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이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 컨텐츠를 이용을 해 가지고 구독자도 좀 만들어 보시고 영상에 대한 어떤 경험도 조금씩 쌓아 가시면서 여러분만의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채널을 키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글 도구 중에서도 구글 도구가 제가 세보니까 한 220개에서 한 3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 그 중에 대표적인 구글 독스 구글 문서입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글을 많이 쓰고 논문을 많이 쓰는데요. 뭐 옛날에 아래 한글 다음에 또 뭐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장 큰 단점은 아 아 그 파일이 집에 있네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밤새 작업하다가 와 날라갔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구글 독스는 그게 없습니다. 모든 문서가 클라우드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집에서 작업하다가 지하철 타요. 아 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스마트폰을 꺼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데스크탑 열면은 또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글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협업이 가능하죠. 클라우드 상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글을 쓰면은 누군가와 와가지고 비판을 하고 리뷰를 주고 커멘트를 달면서 정말 순식간에 좋은 글이 탄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랑 100명이랑 동시에 작업했던 모습인데요. 보시면은 하나의 구글 독스에는 총 100명까지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색깔별로 100개의 커서가 막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혼자 글을 쓰다가 100명이 글을 쓴다. 효율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100배 좋아지죠. 정말 엄청난 양의 컨텐츠를 쓸 수 있고요. 게다가 저는 키보드가 느려요. 타자가 느려요. 구글 독스 안에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켜시게 되면은 말로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오타도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일단은 말로 해놓고 그 다음에 글로 고치면은 정말 빠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구글 독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례는 실제로 저희 집에 아이가 책을 썼던 그 경험인데요. 스페이스 닌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이거를 이제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져가면 책이 나오겠죠.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 책을 내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쓴 책이니까. 그러면은 책을 낼 방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POD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Publish on Demand. 요즘 여러분들 책 어떻게 사세요? 서점 가서 하나하나 보고 사시나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나요? 거의 대부분 인터넷 주문하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책을 사는 방법이 바뀌었죠? 출판사도 출판하는 방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옛날처럼 1000부씩 찍어놓고 창고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10권 주문이 들어오면 10권 얼른 인쇄를 해요. 그 다음에 택배로 쏴주는 거죠. 즉, Demand가 있을 때 Publish를 하는 겁니다. 재고 부담이 없다 보니까 출판사가 그래,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어. 그리고 PDF만 주면 다 인쇄해 줄게. 라고 바뀌었어요. 국내에서는 교보문고에 퍼플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큽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작가 신청하시고요. 여러분이 만든 책, 단 하나의 단점은 교정, 편집, 그림, 모든 걸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요. 최종 PDF만 제출하면 교보문고에서 검토하고 불온서정만 아니다. 그러면은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돼요. 퍼플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스페이스 닌자 검색하시면은 저희 아이가 쓴 책이 나옵니다. 어, 네 권이나 팔렸어요. 네 권. 제가 두 권 샀고요. 저희 아버지가 두 권 사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두 권 사주신 거죠. 어쨌든 초등학교 3학년도 네이버에 저자라고 이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거죠. 이거 말고도 북크크라고 하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젊은 감성이고요. 아래 한글, 워드, PDF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포맷을 받아 주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책을 OK 해 주시면은 바로 출판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서는 검색이 안 됩니다. 단, 예스24와 알라딘에서 검색이 되니까 거기서 한번 책을 출판해 보시고 작가로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구글 독스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너무나 많은 것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거는 철학이에요. 자,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을 저희가 구글러 구글의 직원을 구글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혹시 구슬러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구슬러 영어로는 g-o-o-s-s-l-e-r 이라고 씁니다만 이게 순우리말입니다. 오, 놀랍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라는 뜻인데요. 즉, 구글에서 도구를 너무 많이 만들어 줬어요. 이거 안 쓰면 소용이 없습니다. 깨워야 보배인 거죠. 자, 오늘 구글의 도구들 지금부터 쫙 나갑니다. 첫 번째, 크롬 브라우저 위에 있는 검색창을 저희가 옴니박스라고 부르거든요. 그 옴니박스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위 검색되고요. 환율 검색됩니다. 시차 알 수 있고요. 수평계 기능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거 대박이에요. 첫 번째, 타이머. 타이머라고 치시면 시간 타이머가 나옵니다. 여러분 운동해야 되는데 잠깐만 시계가 없다. 이럴 때 타이머 쓰실 수 있고요. 친구들이랑 공유해 가지고 타이머를 화면에 띄우고 싶다. 이럴 때는 전체 화면 눌러버리시면 전체 화면을 타이머가 바뀝니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전자계산기 요즘 거의 안 갖고 다니시죠. 계산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항용 계산기 만큼은 안되지만 그래도 사인, 코사인, 로그 막 들어가면서 계산돼요. 환율 간단하게 1000USD2KRW, Korean1 치면은 엔터도 안 눌러도 그냥 거기서 바로 환율 계산 실시간으로 되고요. 단위, 1마일이 몇 킬로인지 그 다음에 영어의 단어의 뜻이 뭔지 옴니박스 안에서 다 됩니다. 추가적으로 옴니박스에 여러가지 재미있는 기능, 게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를 해야 되는데 동전이 없어요. 디지털 동전 던지기 플립 어 코인 하면은 실제 동전이 나옵니다. 그거를 튕기실 수 있고요. 그 아래 화살표 누르시면은 되게 많은 비슷한 기능들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은 명상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주사위를 굴려야 되는데 주사위, 게임을 해야 되는데 부루마블 해야 되는데 주사위가 없네? 아, 이럴 때에는 구글 들어가셔서 롤어다이 라고 치면은 사이버 상의 디지털 주사위가 등장을 합니다. 별로 쓸모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메트로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너도 있고요. 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 특히 저희 추억의 게임들 솔리테어, 그 다음에 그 지뢰찾기 기억나세요? 네, 그 게임들이 크롬 브라우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프로그램 설치하실 필요 없이 깔끔하게 악성코드 걱정 없이 게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폰 갖고 계신 분들 이거 꼭 해보세요. 구글 검색, 일반 브라우저 말고 구글 앱이 있으셔야 돼요. 구글 검색 앱에서 버블 레벨이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작은 거품이 나오거든요. 스마트폰 안에 여러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수평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숙집에 세탁기를 놨는데 수평 중요하죠. 수평계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사기도 그렇고 스마트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구글 옴니박스 한번 계속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통계학과 수학학과 학생 여러분 꼭 보십시오. 데이터 스튜디오 뭐 여러가지 우리는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데 이 빅데이터를 예쁘게 프레젠트하는 방법 사실 좀 어렵죠. 전문가들이 써야 되는 방법인데요. 데이터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은 정말로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예쁘고 인터랙티브한 그래픽과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써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는 뭐 전문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참고로 구글의 도구는 다 무료입니다.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여행을 가야 된다.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무언가 지리를 공부해야 된다. 일단은 구글 맵스 좋죠. 근데 구글 맵스가 아닌 구글 얼스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구글 얼스에 얼마 전부터 생긴 기능인데요. 이 비행기를 직접 띄어 가지고 45도 각도에서 촬영을 수백만 장을 합니다. 그거를 3D에다가 붙여 가지고 실제 드론을 타고 날아가는 것처럼 그 지역을 완전히 스캐닝을 해 버렸어요. 뭐 전 세계를 다 스캔을 못했습니다만 주요 도시들은 다 스캔이 되어 있습니다. 해보시면은 자동차 거의 얼추 형태까지 다 보여요. 사람이나 그런 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건물의 형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런던 아예 전망 그게 얼마나 큰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런던 가서도 보기 힘든 모습을 위에서 드론으로 날려서 본 것처럼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방송국들이 뭐 네 어디에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하면서 그 도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지는 뭐 운동 경기를 해야 되는데 영국 출신이다. 그러면은 되게 재밌게도 구글 얼스 저 이미지를 끌어와서 씁니다. 네. 이거를 좀 더 멋있게 그럼 촬영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어떻게 할까요. 직접 뭐 이렇게 마우스로 조종 한 다음에 화면 캡쳐 해도 되지만 구글이 그것조차도 더 잘하라고 구글 얼스를 스튜디오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도구로 제공을 해 줬는데 역시 무료예요.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자 뭐 뉴욕이 제일 대표적인 예죠. 스파이더맨처럼 건물 사이를 날아다니고 싶다. 그러면은 카메라의 이동 포인트 포인트 각도를 지점별로 해 주시면은 부드럽게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이동할 건지를 순서대로 정할 수가 있고요. 그게 다 끝나면은 그 영상들을 모아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러한 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모든 게 웹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웹 기반 기능이에요. 저는 뭐 잘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마어마한 영상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글의 수많은 도구들 중에 VR 도구 요거는 뭐 반드시 추천을 드려야 되는데 구글 VR 도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콘텐츠 VR로 뭘 볼까인가가 되게 중요한데요. 바로 구글 아트앤컬처 들어가시면은 그 수많은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150여개 국가에 1800여개의 미술관 박물관에 가서 기가픽셀 카메라라고 하는 일반 카메라의 1000배 해상도로 안에 있는 이 보존물들을 전시물들을 스캔을 해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또 하나의 구글 검색 지도를 잇는 대단한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탈리아 오피치 미술관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 그림이죠. 미술관의 미술책에서 보면 요만한 그림으로 보이실 건데 기가픽셀 카메라입니다. 일반 디카의 1000배 해상도예요. 정말 보티첼리의 붓터치 하나하나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죠. 이거는 정말 가서 보는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티첼리의 그림을 봤다라고 하면 줌 아웃을 해서 쭉 나오게 되면 아래쪽에 페그맨이라고 해서 구글 스트레이트 뷰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미술관 안을 스트레이트 뷰로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걸 언제 찍었느냐? 관람객이 없는 날 찍었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쾌적해요. 미술관, 박물관 우리 돈 내고 들어가서 봐도 다리 아프고 뭐 제대로 못 보는데 이 구글 아트앤컬처 이용하면 내가 요번 방학에는 여름방학에는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모든 그림을 한번 다 봐야지 라는 것들이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플랫폼이에요. 이거는 데스크탑 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는데 특히 스마트폰에는 조금 더 재미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 셀피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셀카를 찍으세요. 그러면은 구글의 인공지능이 아트앤컬처를 검색을 해 가지고 얼굴 중에서 여러분의 셀카랑 닮은 얼굴을 닮은 얼굴을 찾아줍니다. 73% 이분은 많이 닮았죠. 안경도 끼고 있고요. 이분은 코가 좀 닮은 것 같고 어쨌건 여러분의 얼굴이 누구랑 닮았는지 한번 볼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아트필터 이거는 증강현실 스티커를 여러분 사진 위에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베르메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나는 이런 컨셉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셀카를 찍으실 때 찰칵 하면은 이 증강현실로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재미요소죠. 컬러링 이거는 갖고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구글 AI가 분석을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색들을 쭉 빼고 테두리만 남겨준 거예요. 이거 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AI가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뭘 하느냐 뭐 요즘 많이 하시죠. 많이 힘들고 할 때 힐링 색칠 하나씩 하면서 마음의 힐링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데스크탑,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에서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R, AR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트앤컬처 안에 여러 가지 VR, AR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해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제가 AR 기능 중에 좋아하는 것은 포켓 갤러리에요. 여러분 미술관 가고 싶으신데 가기 어려운 상황들 있으시죠. 몸이 불편하다거나 너무 멀리 있다거나 포켓 갤러리를 이용하시면 여러분 앞에 미술관을 뿌려줍니다. 저렇게 작은 미술관이란 게 아니라 미술관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공간상에 미술관을 입혀줍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건데 금방 적응하세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은 스마트폰 안에 센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동하는 구나를 생각해서 거기에 맞게 뿌려주니까 실제 미술관을 보는 것처럼 걸어다니실 수가 있고요. 앞에 그림이 있죠. 그럼 자세히 가면 그림이 커집니다. 뒤로 빠지면 그림이 작아지고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요거는 해보셔야 돼요. 요 경험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뭐 이러한 AR 컨텐츠는 또 다른 형태로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 싸이아크입니다. 사이버상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거대한 소중한 건축물들 저희 뭐 노틀담 성당 몇 년 전에 불에 타버렸죠. 그 타기 전에 모습을 보관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방주에 태워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바로 싸이아크 프로젝트입니다. 인류의 멋진 건축물들을 실제 레이저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정말 정교하게 스캔을 해 가지고요. 3D로 구현을 해 놓은 거예요. 따라서 직접 가서 본 것보다 더 자세하게 안에도 보고 지붕 위에도 보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노아의 방주처럼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저 자료만 있으면 옛날에 인류가 저런 건축물을 짓고 살았었구나 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도구들이 있는데요. 그 도구들을 여러분의 학습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제 고슬러가 되신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좀 더 많은 내용들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kmook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만든 사이트고요. 누구나 무료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kmook.kr 들어가시면 구글 검색하시면 두 개의 강좌가 나오는데 제가 만든 강좌예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오늘 나누어 드린 이야기 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보시고 이수증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경험상 내지는 도움이 좀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30분 30분 두 번의 시간으로 수많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뜨거움 대학생활 한번 멋있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제 이메일이라든지 페이스북 내지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계속 소통할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